지금까지 경과를 제가 쭉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양하고 8일, 8일 되었을 때는 이때 우리가 물을 못 떼가지고 이양하자마자 물을 계속 못댔어요. 거의 8일 10일 동안 못댔는데 그래서 배가 이렇게 다 죽은 줄 알았죠. 지금 뭐 겨우 형체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 또 막 이렇게 소금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 전부 이게 소금덩어리입니다. 이게 염해에 강한 벼 품종 선발시험이기 때문에 이 소금에 정말 이게 다 죽었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거든요. 아니 다 죽어버리면 이거 뭐 시험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야 이거 이거 막 심자마자, 이양하자마자 완전히 다 망쳤다. 이래 생각했는데요. 이 벼들이 깨어났어요. 정말 처음에 어떤 소금에 대한 아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웠거든요. 이때가 그 냉해도 약간 입었을 거 같고 그 과정을 다 겪고 지금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이양 후 33일째 이렇게 지금 자랐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쪽에 땅이 다 많이 보이죠. 그리고 33일에서 7일 지난 이양 후 40일째 보면 상당히 생육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급속도로 좀 자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6일 지났습니다. 6일 지나서 라민이 보내왔는데 조금 더 좋은 생육을 보이고 있죠. 7일 전보다 6일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생육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린느님, 박사님 밝은 모습 좋아 보이네요. 네 사진이 아주 밝아서 좋아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슬이 7호고요. 지금 이슬이는 사실 한국말이 아닙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세네갈에 있는 이슬아라는 농촌진흥청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슬아라는 기관에서 만든 벼 품종 시리즈를 가지고 전부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이. 여기 리자라는 말은 세네갈 말로 프랑스어로 벼라는 뜻입니다. 벼. 벼를 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아라는 기관에서 만든 리다. 이슬아라는 기관에서 만든 벼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시리즈로 하고 있고요. 그 세네갈 애들이 만든 벼 중에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우리 한국벼입니다. 이슬이 6호하고 7호가 한국벼인데요. 그 중에 한 게 지금 7호. 7호가 한국벼고요. 이 한국벼의 원래 이름은 태백벼입니다. 태백벼. 이 태백벼는 통일형 계통이고 지금부터 약 4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통일형 계통입니다. 그때가 70년대니까요. 그때는 진짜 식량 증산이 최고의 목표였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식량 증산이 아니고 품질 위주로 많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배가 고픈 시절이 있고 그래서 식량 증산 그래서 통일형 벼들이 많이 생겨졌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벼가 태백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제가 나타났는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리 세븐이고 다음 걸 한번 보면요. 이거는 이스리 육호입니다. 이스리 육호인데 이스리 육호도 과거 70년대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벼 이름은 밀양 23호입니다. 과거에 밀양 작물 시험장에서 육종을 한 벼다라는 게 표가 나죠. 밀양이라는 이름이 돼 갔으니까. 그래서 이스리 육호를 보면 이스리 육호가 처음에 조금 연해에 조금 약했어요. 7호보다 생육 상황이 조금 더 좋지는 못하는데요. 역시 이스리 육호도 이왕후 8일째는 거의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시험이 되겠어?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죠. 이왕후 8일 때. 역시 33일째도 보면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왕후 40일째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생육이 좋았고 오늘 남인이 보내온 이왕후 46일째 사진을 보면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반 끝발이 개 끝발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아주 비실비실 거리다가 후반에 갈수록 생육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쪽 후반부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생육이 안 좋은 게 보이죠. 안 좋은 게 보였는데 오늘 사진 보내온 거 보면 이쪽 후반부 생육이 지금이 완전히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이쪽에도 키가 많이 크고 또 가지가 많이 벌었다. 가지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킴님 대단합니다. 비어 한 중 가지고 내년이면 전지에게 전파시킬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긴장 상태고요. 수확할 때까지는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이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번 주의 사진입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게 있는데 위에 것은 저번 주의 사진이에요. 이왕후 40일 사진이고 그리고 밑에 사진 있죠. 밑에 사진은 이왕후 46일째 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슬이 7호 그러니까 한국보죠. 한국보와 샌네갈별 이슬이 15호를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방송을 했는데요. 빗보면 이슬이 15호가 아주 막 이렇게 무성하게 무성하게 커가지고 굉장히 이슬이 7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생육이 보이죠. 근데 이게 품종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저번 주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슬이 15호의 특징은 이 여비 벼이피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워야 되네. 이렇게 눕습니다. 꼿꼿하게 선 게 아니고 벼이피 이렇게 누워요.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드루프 타입이라고 합니다. 드루프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슬이 7은 이렇게 벼이피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꼿꼿하게 섭니다. 꼿꼿하게. 보시면 벼이피 이렇게 막 꼿꼿하게 선 걸 볼 수 있죠. 이걸 꼿꼿하게 섰다 그래서 영어로 이렉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E-R-E-C-T 이렉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종적으로 특징이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렉트 타입이 좋으냐 드루프 타입이 좋으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국에서는 이렉트 타입으로 많이 육종을 한다. 왜냐하면 여기 태양이 있을 때 여기 태양이 있을 때요. 태양이 내리쬐면 벼가 이렉트 타입으로 서 있으면 이 태양 빛이 태양 빛이 이 하위 옆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같이 이렇게 떠서 태양이 비치는데 만약에 벼가 이렇게 누워있다. 다 누워있다 하면 상위 옆은 햇빛을 잘 봤겠지만 이 그림자 때문에 밑에 하위 옆은 햇빛을 잘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벼가 강압성을 하고 수량을 증수하는 데는 이슬이 칠과 같이 벼 잎이 빠딱 선 타입이 좋다. 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댓글에 댓글에 뭘 보내주셨냐면 뭔가 좀 쌈박한 글을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만약에 염해 피해난 곳은 오히려 이렉트 타입보다 이렇게 드루프 타입 이게 더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드루프 타입이 돼가지고 오히려 햇빛을 가려줘서 밑에 음지가 생기면 밑에 토양 속에 있는 보금이 올라오지 않는다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한방 맞았어.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한방 맞았어요. 저는 지난주에 설명할 때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렉트 타입이 더 좋다. 왜 햇빛을 더 잘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좀 특수 상황이잖아요. 맹견보이는 그래서 맹견보이는 특수 상황인데 오히려 이 피 처진 쪽이 햇빛을 가려줘서 밑에 그늘을 만들고 그래서 염해의 피해를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거 보고 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감히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농업은 농업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농업은 항상 대형의 기술이다. 정해진 정답이 없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아 이슬이 7이 좋은지 정말 이슬이 15가 좋은지 그 염해가 많은 염해에 노출되는 그런 땅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생육을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서고요. 그리고 이제 란민이 오늘 보내준 46일째 비교해보면 역시 그 이슬이 7은 이렉터 타입이죠. 야 이거 보면 진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사진을 보면 비어 잎에 비어 잎이 정말 바늘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손을 대면 손바닥이 찔리는 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벼를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손 갖다 대면 저 찔리는 거 아니야? 비어 잎에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E315호는 잎이 이렇게 드루프 타입으로 이렇게 축 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지럽죠. 정말 무슨 막 어디에 막 뭐야 이거 참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두통 일으킬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어지럽게 가는데 이것도 지금 끝까지 한 번 가보자. 왜냐하면 염해에는 드루프 타입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영미 선생님 수분 증발을 막아줘서 염해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지금 엄청 엄청 높아가고 있습니다. 변홍사에 대한 수준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다음은 이슬이 유코하고 이슬이 유코하고 이게 한국보입니다. 그리고 이슬이 12하고 또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역시 이슬이 유코도 지난주에 보내준 거 위에 게 지난주의 사전이고 밑에 게 이번주의 사전입니다. 오늘 사전입니다. 지난주에 이슬이 유코 보면 이렇게 땅이 많이 이렇게 보였죠. 근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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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증가한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다 죽어갔었는데 이쪽 부분이 많이 살아났고요. 그러면서 이슬이 유코의 특징 자체가 원래 이렇게 이렉터 타입이다 보니까 땅은 여전히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미 지난주에 이렇게 컸던 애들 이미 지난주에 컸던 애들 이런 애들은 그렇게 증가한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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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 상태가 최고 분할기라고 하는데요. 최고 분할기 아시죠? 가지를 제일 많이 쳤는 시기 최고 분할기에 이제는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슬이 이슬이 1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사진이고 이게 5번 주의 사진인데 역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죠. 그래서 역시 이슬이 12도 지금 최고 분할기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슬이 7호를 계속 유심히 보는데요. 저는 이슬이 7호에 지금 조금 뭐라거나 꽂혔다 그러나 이슬이 7호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벼고 그리고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날씬하고 입도 디렉터 타입으로 굉장히 수량성을 높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경쟁 상대 경쟁 상대로 오는 애가 경쟁 상대로 오는 애가 이슬이 10 세네갈 벼인데요. 얘도 보면 그렇게 보면 분할이 많지 않아요. 가지치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가지치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사실 가지치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저번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이 이슬이 7호 하고 비교했을 때 이슬이 7호 하고 이슬이 10호 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가지수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약한 이슬이 이슬이 10호 는 약간 세네갈 뷰는 약간의 드루핑 모양을 보이고요. 역시 이슬이 7호 는 이렇게 바닥바닥 선형 이렉터 타입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슬이 7호 하고 이슬이 10호를 끝까지 수확할 때까지 누가 누가 더 잘하나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